종목진단 Q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오히려 강보합에 조금 소폭도 플러스 최근에 개별 종목장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지수는 지수고 종목은 종목이고 종목만 잘 움직인다면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일단 종목을 또 잘 선별해야 되겠죠 모든 종목이 다 움직이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오늘은 그래서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에 황재수 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제 기억에 인포피아 저혈당 측정기, 복지의 정책과 연관 지어서 해주셨는데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해는 영업이익이, 영업이익률이 감소한 거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증가하지만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이 신제품 개발에 대한 R&D 비용이 증가했고 일시적으로 인원을 늘리면서 커지다 보니까 인건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지만 내년에는 매출과 신제품 통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요 주가 상승에 따라서 이익 실현하고 싶은 구간이 됐지만 그래서 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종목들의 흐름의 특징을 보면 앞서 시장중개석의 최승욱 전문가도 이야기했지만 고점을 경신하는 종목들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더 가볍게 가더라고요 그런 특징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수집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업종과 종목을 분석을 해볼까요? 오늘은 LED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 조명 쪽인가요? 조명도 있고 LED, BNU, TV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렇게 LED 조명 주가가 먼저 상승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LED 하면 생각나는 곳이 저탄소, 저전력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한국 역시 산업용 전기요금은 12.6%가량 은상하겠다는 방안이 의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이 이슈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는 곳이 사실상 비싸서 못 샀다든지 가격 경쟁력이 안 됐었는데 지금 이제 가격 경쟁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LED 전구 가격이 3만 원을 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 원 이하까지 떨어진 상태여서 좀 빠르게 확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6월 6일부터 29일까지 국내 최대 규모로 LED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LED 조명과 장비,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우선 가격 경쟁력이 돋보이는 전시회가 됐었습니다 한국광산업진흥원이라든지 한국광기술원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에는 86조 원 그러니까 매년 40%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LED가 한때는 전도 유망한 산업으로 부각이 됐었는데 너무 출혈 경쟁이었죠 동남아시아나 중국 쪽에서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단가 인하는 물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그런데 최근에 또 보면 저전력의 효율성이 높은 건 알지만 LED 조명이 비싸니까 산업에서는 잘 안 쓰였는데 전기세, 상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됐다 이것이 오히려 업체들한테는 수요를 또 불러일으키는군요 네 맞습니다 보조금도 좀 주지 않나요? 해외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으로 교체하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금이 중국 같은 경우가 그렇군요 포스코나 요즘 현대차도 LED 조명이 좋아서 많이 교체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LED 시장의 규모가 계속 성장을 하는지 아니면 산업의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LED 산업은 좀 어떻습니까? 우선은 공급 과잉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 공급 과잉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경쟁이 심했었는데요 LED 칩이 2011년도에는 40% 넘는 공급 과잉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사실상 2012년도가 되면서 20%까지 공급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유럽발 위기 때문에 수요가 둔화된 부분이 오히려 공급을 더욱더 둔화시키면서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내는 LED가 사실상 좀 늦게 진출을 했지만 산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정책과 그리고 기업들의 앞다투어서 기술 개발하면서 오히려 2009년에는 세계 최초로 LED TV를 성공하면서 관심이 부각되었고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아, LED TV요? 네 그렇군요 또 보면 TV가 있는데 뜨거워요 추울 때는 TV 앞에 가서 겨울에 살짝 선죽되고 그러는데 LED TV는 발열이 좀 적죠? 네, 맞습니다 LED TV는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LED의 가격이 이제는 스윗 스팟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가격대까지 왔다 상용화 가격대까지, 대중화의 가격대까지 왔다면 수요가 증가할 텐데 자, 그럼 관련된 업체를 좀 알아내고 싶습니다 어떤 기업을 오늘 살펴볼까요? LED BLU 업체인 우리 ET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 BLU요? 네 백라인 유닛이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업체인 우리 ETI? 네, 과거에는 이제 CCFL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요 뭐 사실상 이제 우리 ETI도 CCFL 업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제조와 판매까지 했지만은 현재는 LED BLU가 매출의 82%를 점유하고 있는 LED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욱더 부각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이제 엣지형 LED가 있고 저전력 직화형 LED가 있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과거에 이제 엣지형 LED 같은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테두리 쪽에 LED가 있으면서 빛을 쏘는 역할을 했었지만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뒷면입니다 그 ACD 패널 뒷면에 이제 직열로 해서 그 LED를 이제 패키지를 놨기 때문에 오히려 빛이 이제 잘 퍼져서 화질이 더 좋아졌습니다 아 그러면 좌측에 있는 것이 기존에 있던 형태인가요? 네, 엣지형이고요 밑에서부터 빛을 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저전력 직화형 네 이거는 고르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엣지형에서 저전력 직화형으로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 E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엣지형은 이제 좀 많이 줄여서 거의 없는 상태이고 저전력 직화형으로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좀 보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아 네, 마우스를 좀 움직여주시면은 이렇게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알아듣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회색 부분이 직화형 TV입니다 사실상 지금 2011년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1% 미만의 점유율이 있었지만은 네 지금 올해는 14%까지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비쌌었는데 확산판이라는 걸 통해서 오히려 그 BLU 숫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경쟁력도 생겼기 때문에 세트업체라든지 완성업체들은 이쪽 직화형으로 이제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에 이 OLED TV가 출시가 되고 있죠 LED 판매가 줄지 않을까 생각이 또 될 수도 있는데 이 LED TV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삼성하고 LG에서 OLED TV를 출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55인치 기준으로 LED TV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400만 원 정도 호가를 하고요 OLED TV 같은 경우에는 800에서 1000만 원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한 3배에서 4배가량이 비싸고요 인치에 따라서 10배까지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3년간은 그래도 LED TV가 더욱더 판매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게 우선은 해상도가 아직까지 LED TV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해상도를 좀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우선 제일 중요한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천만 원짜리 TV를 구입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ETI의 강점 중에 하나가 소형부터 대형 그리고 완제품까지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시스템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더욱더 부각이 된다면 당분간 향후 업계에서는 3년간은 LED TV가 더 주도를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중간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ETI의 가장 핵심은 자회사군요 우리 ENL의 상장 예심이 얼마 전에 청구가 됐다고 하네요 자회사 상장의 평가 차익 어느 정도 올 수 있습니까? 우선 9월 21일 날 우리 ENL이 상장 심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LED 업첨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심한 공모가가 5,300원에서 5,900원 밴드로 했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5,300원을 감안하더라도 치득원가가 63억 원입니다 장부가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134억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3,200만 줄을 상장할 예정이어서 그 평가만 해도 하단에 5,300원의 결정이 된다 할지라도 1,600억 원의 평가 이익이 나올 수 있고 134억 원의 장부가에 비해서는 10배 이상의 평가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매출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는 IFRS 기준으로 3,39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9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2012년도는 5,500억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00억 이상 오히려 좀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회사 측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50%에서 60%의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직화형 TV가 매출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전력 직화형 TV, BLU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회사 상장권도 있고 공급가행 해소로 인해서 LED에 대한 관심도 집중이 돼 있고 그리고 저전력 직화형 BLU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엣지형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ETI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우리 ETI는 최근에 LED 산업이 다시 활개를 펼치고 있는데 조명과 TV 광원이 있는데 조명 쪽보다는 TV 광원, BLU라고 하는 TV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에 다 들어가겠지만 저전력 직화형 이렇게 고르게 분포한다는 거죠 그게 강점이고 우리 E&L이라고 하는 자회사의 상장이 이슈다 상장하게 되면 평가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보통 45일 기준으로 하면 11월 초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또 점검을 해주실 거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ETI 계속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종목진단 Q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에 황재소 팀장이 또 바쁘신 데도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